약간 조명 때문에 눈이 안 가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세상이 빠삭해 보이시죠 뭐야? 너무 불이 켜서? 얘네 잘생겼다 떴다 떴다 나왔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공공주 공공주? 공공주 생일 안 지나면 공공주 안녕 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셨으니까 그렇게 빨리 됐어 지금 6만 7만원 얘들아 나 안보기지 계속 좋은 것 같아 그래 그렇게 그렇지 유나 하루종일 이렇게 하자 자 근데 이쪽에서 생일 안 지나면 나밖에 없어 어 계속 그러고 있어 자 그럼 우리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바로 공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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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공공주로 모였습니다 우리 진짜 1년 만에 공공주 공공주 V앱 그때 공공주 V앱 그 기억나? 고스포할 때 고스포할 때 고스포할 때 고스포할 때 고스포할 때 우리 팬분들이 재미있는 얼굴 안 보는데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거기 갔을 때도 했었잖아 우리 왜 그 VR 게임을 가라봐서 그때 잠깐 썼다 이렇게 정식으로 하는 것도 맞아요 릴레이 사실 이 앞에 보이는 풍선과 요게 뭔지 이거 해찬이 머리에 달리는 거 아니야? 이거 사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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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에게 열심히 노력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상합니다 좋지 아니야 나 머리 여기 구멍줄 그래 사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게임을 할 건데요 바로 이름하여 태찬이의 TMI 풍선폭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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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내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알아서 갑자기 이름을 잃는 거야 너무 같잖아 그래도 리액션은 해 야 좋다 좋다 야 좋다 좋다 사실 이제 이거는 풍선을 점점 조이는 기계예요 진짜요? 이 시간으로 조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아 그런가 맞아요 이게 사포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돌아가는 랜덤으로 돌아가는데 언제 이렇게 탁 하고 돌아갈지 몰라 그래서 뭐야 이게 여기 보면은 여섯 개의 종이 두루마 두리마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오늘의 이제 두루마리 TMI를 얘기할 주제가 적혀있다 그래서 이걸 갖고 TMI를 얘기하다가 풍선이 터진 사람은 오늘 이 밑에 있는 선카페에서 밥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들었는데 벌칙 나보고 정하라고 처음 들어봤는데 그냥 그냥 듣기로는 이렇게 터지면 그냥 터진 거다 아니요 벌칙 나보고 정하라고 그랬죠 네 아무 말도 없다고 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벌칙은 없는 걸로 그럼 벌칙을 CJ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정해주세요 벌칙을 정해주세요 벌칙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애교 금지예요 왜 야 수준이가 원하면 애교도 해야지 해야지 애교도 주관하여서 너무 많이 해서 괜찮아 그래 진짜 손발이 오그릴 정도로 너무 많이 해서 아 일단 여러분들 그거 보셨나요 오늘 공식 기사가 떴습니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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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가 떴어요 자 저희 자 아 네 얘기하세요 아 한번 얘기하세요 까먹었어요 나도 까먹었어 얘기하겠다 맛있다 자 곡 제목은 무엇이죠? 뿜 언제 나오죠? 26일 26일 순간 머릿속에 하이드룸 매직 26일이요? 8월 26일이요? 7월 26일이요 2026이요? 여러분들 저는 8월 13일 날 생일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나 진짜? 몰랐어 저희가 이제 7월 26일 타이틀곡 붐으로 그리고 앨범 제목은 뭐죠? 위붐 네 위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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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살짝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앨범 제목이 위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타이틀곡은 붐입니다 붐 붐 붐 붐 붐 붐 살짝 살짝 비슷했어 살짝 비슷했어 여러분 저희는 오늘 1절 스포 하자 1절 붐 붐 하자 스포 하자 나를 던져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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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더 던져서 6 나 스포의 신 나 좀 던져 그리고 방금 해문들이 그 지금 스포의 요정이 오늘은 누구냐 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해찬 씨가 이렇게 아 뭐가? 갑자기 런쥐이 활동을 치고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제 내가 했어? 막상 막하여 지금 슬라아 슬라아 여기까지 해야지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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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 벌칙 머리 자르기로 여러분 저희 막 활동해야 돼요 머리 자르 네 여러분들 제가 이 머리 되게 애지중지 길은 건데 그치 그치 알지 그래 아무래도 또 가지면 그래 모르겠지 아니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벌칙 기능이 될지도 몰랐어 슈퍼만 들어도 빌보드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벌칙 추천한 게 왔습니다 얌얌송 언니 얌얌얌얌얌 얌얌쏭 얌얌쏭 얌얌송 얌얌 봤거든 얌얌쏭 혜찬이 얌얌소리 받자 노래 뜯대요 마크 형도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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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리치 형들 얌얌 얌얌 야 괜찮다 뭐 진 사람이 지성이한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야 이거 이건 약간 미션 2판 써 보이네 난 한 번 이때까지 태어나서 지성이한테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이건 약간 벌칙이 아니라 도전이야 도전 그러니까 할 거면 다른 말로 해야 돼 극한 도전 그러니까 뭐 물론 고래밥을 열 개를 고래가 먹는 밥이지 아니 얘기하면 안 돼 사랑해 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 상태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야 그러면 만약에 못 들어? 그러면 또 그쪽에서 벌칙이 없대 그러면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 벌칙이 아니야 아 천만 하트 와 없어요 근데 와 진짜 빨리 되고 있어 어? 괜찮다 벌칙 마크한테 전화해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그건 너무 쉽지 너무 쉽지 않나 그건 그건 말만 하면 돼 그냥 아무 소울 없이 좋아요 끊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건 안 됩니다 벌칙 물구나무 써서 풍선 발목에 달고 날아가기 이기네 이런 거 상상만으로 미칠 거야 미칠 거야 그러면 일단 해볼까요? 게임을 하고 일단 해보고 하루가 다 지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네 그러면 일단 해찬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찬 씨 하나 뽑아주세요 고추장 씨 네? 고추장 씨 잘 읽어주세요 해찬아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똥 라고? 우리 시즈니 여러분께서 벌써 터진 거 아니지? 여름? 이거 나 못해 이번 전화는 여름인데요 여름에 대한 TMI 얘기하면 되지 여름에 대한 TMI 벌칙 해찬이한테 맛있는 거다 줘 괜찮아요 그는 뭘 위한 벌칙인가요? 벌칙 숨겨둔 날개 펼치기 숨겨둔 날개 펼치면 근데 진짜 하늘로 올라가야 돼 죄송합니다 이거 처음 안 먹어봤니? 아직 저녁 안 먹어 위아래가 길어야 돼 오케이 위아래가 길어야 돼 빨리 와 집어넣어 간다 이게 위아래 잠깐만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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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막 올려놨어 올린 거야 어쩐지 소리가 진탁하다 했다 이게 나 옛날에 그 1,2시 형들도 이거 한 거 본 적 있거든? 근데 그거 봤을 때는 진짜 1도 안 무서워 보였는데 제로 마이라떼? 막상 하니까 진짜 군부가 안 나와 자 한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 상태에서 한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맨날 내가 있어 왜? 먼저 시작하는 사람 유리하지 아니지 유리하지 그럼 진 사람한테 왜 그래? 아 늦었거든 잠시만요 그래도 나 가위바위보 늦었어 근데 어차피 방향은 준비됐는데 기다려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읽고 미션을 수행하면 되네 그냥 여름에 대해 TMI를 계속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만 얘기하고 넘겨주면 돼 그럼 이거 누가 탈일지 모르는데 너무 싫다 진짜 흥미진진 흥미진진 자 준비 이게 뭐라고? 여름이야 여름 아 썸머 썸머 그렇지 썸머 여러분들 그 썸머 키트 보셨나요 여러분들? 갑자기? 좋아요 역시 SL 자 그러면 여름 여름에 에너지 아주 좋아요 여름에 TMI 잠깐만 근데 여름에 대해서 TMI를 말하라고? 그러니까 여름에 일어난 일을 말하라고? 여름에 관한 모든 TMI를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여름 지났나 지금? 지금 여름이지 지금 딱 여름 중간이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 아무거나 말해도 되는 거지 일단 시작할까? 어 준비 시작 보수 퍼즐 그 나 제노랑 커플 가방 맞췄어 여름인데? 어 맞아 여름에 나는 여름에 모든 아이스크림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맛은 새콤한 맛이야 배차에 떨고 있어 새콤한 맛이야 나는 옛날에 제주도에서 해수욕장을 갔는데 거기서 슬리퍼 한 짝을 잃어버렸어 난 여름에 재민이랑 커플 순간을 맞췄어 지성이가 베스트 길라멘스에서 그거 사가지고 아니 지성이가 그 아이스크림 깔게 사가지고 그거 다 먹었어 그거 얘기해 놓고 다시 사실 사실 나는 여름을 안 좋아해 난 여름만 오면 해피해져 여름만 오면 지성이 내 방에서 가고 싶어 지성이 어제 내 침대에 올라왔어 맛 야 그게 먹는 TMI야 쟤 말지 이래요 지성이가 어제 화장실 갔어도 이래가지고 밥도 먹었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여름에 먹는 팥빙수는 망고빙수가 제일 맛있죠 여름에 먹는 삼겹살이 제일 맛있어 여름에 먹는 바위는 역시 귀지 나 오늘 그거 이불 씩 다 갈았어 야 왕 씨야나 야 이불 씩 다 갈았단 아니에요 여름만 가면 여름만 가면 여름만 가면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나 그 여름에 그 수박화채 런쥔이랑 같이 만들어서 먹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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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화채 나는 화채 만들 때 사이다 넣는 거 좋아해 와 야 이거 진짜 무서워 저희 게임의 룰은 딱 한 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엔싱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이 게임은 진짜 너무 무서운데 지금 나 시끄럽나 벌칙 벌칙 뭘로 할까? 벌칙 벌칙은 우리가 한번 따라줄 거 아니네 여러분 해찬이 벌칙을 한번 한번 아이디어를 내주시 진짜 이거 하고 끝이야? 왜? 솔직히 우리 또 벌써 웃어서 못 해 딱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게임만 많으니까 이건 정말 못 하겠어 너무 무서운데 진짜 이거 괜찮은 거 같아 마크한테 전화해서 나도 사랑해 그게 벌칙 한번 해봐 시도해보자 그냥 해봐 내 걸로 전화해 그래 너 꺼라 내 걸로 해볼게 안 받으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응 되게 소울업디에 마크 형이다 그럼 스피커폰으로 혹시 모르겠어 엉덩이로 이름을 쓰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징글 안 받으면 되게 재밌어지는 거야 진짜 형 재미없는 사람이잖아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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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소리 생긴 거 소리 생긴 거 소리 생긴 게 되면 아니야 진짜로 지금 받은 거야 한번 제 벌칙은 뭘로 할까요? 해찬아 해찬아 지금 우리 시즌이 여러분들이 그 김대리 섹시댄스 커버를 김대리 섹시댄스? 그 제가 여기서 하게 되면 가능해?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뭔지 알아? 응 알아 뭐야? 봐봐 들어 한 거야 뭐야? 몰라? 알아 진짜 몰라 알아 알 걸? 뭐야? 뭐네? 이 색깔 봤어 잠깐만 제대로 안 먹어? 어때? 깜짝 놀랐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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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나는 섹시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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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게 그 하바나에 맞춰서 그 설명해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런진이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네 도영이 형이 그 아 그 나아서 중간에 개인 개인 어필 이걸 왜 썼어? 갑자기 내려가더니 난 노래만 들리지 이 노래 잘했어 이거랑 아 맞다 자 그 다음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아 인터넷 연결하는 게 안 좋다고 하시 아 진짜? 일단 앞으로 두 개 더 하자 두 개 더? 두 개나? 너무 많아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자 한 개 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아 식은 땅 식은 땅 반 개 어때 반 개 반 개 반 개 어때 진짜 나 너무 너무 진짜 힘들어 섹시 텐션 두 개 두 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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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진짜 하나만 더. 생각해보니까 진짜 웃겠는데? 근데 왜 김대리가 된거야? 이거 왜 그런 뜻을 하지 않나? 여러분, 다음 주제는 푸드, 음식입니다 난 대박이야 같이 웃자 이게 저희의 웃음 코드가 갑자기 웃음 코드가 느려야 해요, 여러분 웃음 코드가 되게 느려 아니, 뭐지? 이 타이밍은 갑자기, 우리 사이키는 되게 이상한 것 같아 웃는 것만 봐도 죽이 있어, 쩡쩡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는 음식 음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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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웃자, 그만 그게 안 돼? 같이 웃자, 같이 웃자 자, 잠깐만 왜 웃는 거야? 저희가 우리가 김대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운동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갑자기, 갑자기 그 그 펜트 색깔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좀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난 되게 좋아하는 거라고 아, 그래 무슨 얘기였어? 아껴있는 여러분들, 오늘 저희는 이 세상 텐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교? 애교는 넣어 잠깐만, 내가 졌으니까 나부터 할게 어 다 감당하실 수 있어 응 음식에 관한 TMI 오케이, 준비 응 시작 저는 라면 먹을 때 계란을 넣지 않고 라면을 다 먹은 뒤 라죽을 만들 때 계란을 넣어서 같이 먹습니다 전 여름에 호보를 많이 먹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장조림에 밥에다가 김에다가 김치에다가 그 뭐 식이냐 그거 깻잎 먹었어요 어? 저는 미역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미역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미역을 먹으면 여름에 미역을 먹으면 모기에 좋다고 들었습니다 전 청국장 좋아해요 뭐니뭐니해도 야식이 가장 맛있죠 저는 미역 안 들어간 오이냉국을 진짜 좋아합니다 여름엔 역시 치킨이 제일 좋죠? 여름엔 여름이가 그 숙소에는 라면 되게 많이 사놨어요 고마워 제자 배 먹고 싶어요 다 좋아라 저는 삼겹살 잘라서 먹는거 안좋아요 한 길이를 그냥 통째로 부어서 먹는거 제일 좋아해요 아 통삼겹? 와! 너무 좋은거 같애 여름에 쓰시먹을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 전 마라삼 먹으면 배가 안좋아져요 어? 마라삼 먹고싶어요 마라삼 역시 양보기죠 저도 마라삼 먹고싶어요 꼬바루가 좋아요 라면은 부셔먹는것도 맛있어요 아 짜장면도 괜찮죠 저 탁수육 배 짜니까 지하철 다닐때 라면을 부셔먹었거든요 라면은 발 볶아서 끓이면 더 맛있어요 양꼬치도 먹겠어요 저 짜장면 아 주추나가 좋아해요 지성이한테 요리해주는게 좋아요 지성이한테 요리해주는게 좋아요 여름엔 냉국수죠 저는 지성이한테 어제 밥 안해줬어요 요리 진짜 못해요 지성아 사랑해 지성이 밥먹는것만 봐도 행복해요 아 저는 공사물 좋아해요 저는 탱삼 좋아해요 공사물 끓이기 어려워요 다시다 쓰지마세요 제 눈은 회를 좋아해요 사과도 맛있죠 저는 스시 좋아해요 전 매우탕도 좋아합니다 매우탕을 끓여먹고 거기에 밥 말한번더 맛있어요 회도, 회도 맛있어요 전 수산시장 좋아해요 수산시장 소고기 먹고싶어요 소고기는 센게 맛있죠 빨리 주워 빨리 주워 빨리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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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안창살 좋아해요 와 살치살이죠 전 육회 좋아해요 전 닭볶이 좋아해요 전 육회빔밥 음식은 배고프 때 먹어야죠 두사람이 터뜨리기 어때 이게 풍선이 우리 생쇼한거야 여러분 크크크크크크 전부다 크크크크 우리 쫄고 인증해버렸네 나이 무서워 자 갑니다 라시 제발 저는 알리오올리오를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한참 알리오올리오만 찾아 먹었어요 저 스파게토를 너무 좋아하는데 스파게티도 너무 좋아해요 스파게티도 너무 좋아해요 저 아오리사다나 사과 중에 제일 맛있죠 저는 동코치라면에 들어가 있는 그 숙주나물이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많이 넣어서 먹어요 허거엔 역시 새우죠 허거엔 역시 고수죠 저는 고수를 못 먹어요 저는 태국 음식 중에는 스티키라이스 그 망고 올라가는 그 찰밥 너무 좋아합니다 중국 음식 중에 호거 말고 가오리도 물고기 굽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쌀국수에 고수 꼭 넣어 먹어요 수박주스가 부장님 저는 어렸을 때 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살고보니까 이제는 해물이 더 좋아요 닭꼬치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안창살 제일 좋아해요 아 나 얘기했어 소고기 안창 저는 소고기 꽃두무심도 좋아해요 아니 안 터지는 양 부위별로 다 얘기할 거예요 제려 토트루도 아니 이거 야 이렇게 하면 안 끝나? 그만하자 야 이거 그만하자 진짜 나 이거 안 끝나? 나 진짜 무섭다 오케이 막판 이제 될 거야 이제 어떻게 알지? 자 우리 그러면 다른 주제로 바꿔 볼까요? 오케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나 못할게 어렸을 때 광고 무대 했었었죠? 저 어렸을 때 압창단 때문에 하와이 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변기에 빠졌었어요 진짜 나는 어렸을 때 쇼터트랙 스피드 스케이트 했었어요 어렸을 때 체육 시간을 좋아했어요 저는 탑동, 제주도 탑동공원에서 일라인 스케이트를 배우고 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춤추기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인천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제일 좋아했던 것 중 하나가 그 해녀의 집 가면 회를 바로 떠서 주거든요 전복 그렇지 그게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집에 없으면 정말 외로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할 말이 없어 집에 들어가면 항상 도둑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했어요 어렸을 때 공포영화 진짜 못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 듣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 하탕을 좋아했어요 하탕을 좋아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딸기 너도 젤리한테 가잖아 어렸을 때부터 젤리를 즐겨 먹었습니다 이 풍자 안 터질 것 같아요 풍자는 바꿔볼까요 한번? 진짜? 진짜요? 이번에는 이제 그만하라고 안 터져가지고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새 거를 사와 사와 이제 돌리면 터질 수 있어 이제 돌리면 터질 수 있어 터진 걸로 해찬이가 터진 걸로 자 그럼 게임을 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야 이거 진짜 이게 기계가 고장 났어 진짜 댓글 한번 좀 읽어볼까요 풍선 안 터지잖아 풍선을 바꿔 인준이 너무 좋아하는데 하면 뭐냐 학원에서 몰래 보는 데 너무 웃기잖아 몰래 보는 데 너무 안됩니다 방금 변기 빠진 썰을 들어봐야 한다 내가 어릴 때는 작잖아 어리잖아 그래서 변기에 앉으면 진짜 그만큼 밖에 못 쓴단 말이야 너무 커서 변기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딴 생각하다가 훅 빠진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낀 거야 변기에 그냥 들어갔어 그냥 내가 왜냐면 너무 작고 변기 너무 작고 나도 그런 적 있어 엄마 나는 어렸을 때 보통 변기 보면 위에 완전 뚜껑이잖아 완전 그냥 위에 앉을 수 있는 뚜껑 그게 내려가 있는 줄 알고 앉아있는데 열려 있었던 거지 그래서 빠졌어 물에 근데 그냥 물 그러니까? 내려가져 있는 상태의 물 나 엄청 다른 상황이 TMI 중에 해명 하나 해줘 해명은 좀 이상한 말이야 설명 부영 설명 제가 뭘 얘기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뭘 얘기했는데 제가 모르겠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을 얘기했어요 지금 팬분들이 사연을 많은데 보내주시는데 어떤 분이 엘베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그 참지 못하고 지리죠 왜 이렇게 했어 여러분 이런 사연 재밌습니다 어릴 때 그 뭐지? 실수해서 침대에다가 오줌 싸고 있는 게 있어? 약간 침대에서 그런 적 있어? 나는 진짜 없어 나는 유치원에서 그런 적 있어 못 참아? 응 화장실 가지 말고 아니 화장실 가라 했는데 가다가 그거 뭔지 알지? 나는 그 엄마 아빠가 나랑 같이 게임하는 거예요 세 명이 있잖아요 침대에 그럼 엄마 아빠가 약간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은 거야 일부러 나 약간 내가 뭐 하자 궁금하냐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 한 논리 다 함께해서 나 오줌 싼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안 되는데 하면서 바로 너 그게 기억이 딱 난 거야 오줌 싼다 나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놀고 있는데 응 막 여름생 남동생이랑 놀고 있는데 또 엄청 까불었지 엄청 까불어 그냥 사전되지 까불다가 막 코끼리코 돌고 막 하다가 넘어진 거야 벌써 웃겨 넘어진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좀 약간 슬퍼 티비를 올려놓던 그 선반에 위에 유리가 있어 거기에 귀를 부딪히는 거야 아이고 부딪히는 거야 어떡해 찢어졌어 아우 그대로 바로 엄마한테 이끌려가지고 끌려가서 병원 가서 이렇게 끌려가서? 아니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귀를 꿰매했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야 그게 8살이었으니까 8살, 6살이었어 그래서 엄마가 잘 참으면 그때 한참 유행했네 이렇게 해도 안 돼 아 야 그거는 그 카드 그거 카드 아니야 키놓고 하는 그 칼 같은 거 아 그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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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유식 그냥 좀 헷갈렸다 헷갈렸어 게임이야 이렇게 이렇게 탁 누르니까 공감부가 어 여기 갑자기 잘못 생겼어 그게 이제 그 애니메이션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의 이제 변신 도구야 아우레인저 같은 느낌 목표해 목표해 그걸 사준다 그래가지고 참았던 그 혹시 그 약간 공감할 수 있는 건데 어릴 때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서워갖고 괜히 장난감 좀 들고 다니면서 방문 열어보면서 누구냐 나는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저녁에 내 방에 맞는 게 아무도 없잖아 캄캄하잖아 그러면은 뭐야 이제 웃을 타이밍이야? 얘 말은 웃긴데 네 얘기 들어야겠고 웃을 타이밍 그래서 아니 그냥 그랬다고 뭐 빨리 뜯지마 네 이렇게 싸우면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나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얘기해 얘기해 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뭐지 안 보이는 데 가서 막 이렇게 싸웠어 저렇게 막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난 그런 상황을 즐겼어 무서운데 그 와중에도 이게 막 연기하는 척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전혀 안 무서워 이거 못 한 김에 용서해줄게 못 한 김에 그냥 이거 해서 몇 가지 TMI 얘기해볼까? 그래 그래 긴장감 없는 TMI 제일 안 웃긴 사람 좋아하기 어때? 드립 드립 여러분 저는 옛날 앨범이 웨이까에서 였습니다 뭐? 웨이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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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얘기해볼까 그러면? 그래 저는 얼마 전에 꿈에서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그 몽중몽 어? 몽중몽 루시드림? 아니 루시드드림이랑 약간 루시드드림이랑 몽중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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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중몽 그러니까 꿈 속에서 꿈을 또 꾸는 걸 그러면 꿈 속에서 꿈을 꾼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꿈을 꾸는데 꿈을 꿨어 근데 약간 내가 그 꿈에서 내가 죽은 거야 근데 그 죽음에서 깨어났어 그리고 다시 잠을 자서 똑같은 꿈을 꿔서 내용은 내가 알잖아 그 전 꿈을 그래서 내용을 바꾸고 막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어 자 난 풀기 나는 드림 진짜 꿈 아닌가 생각나는 게 그 이게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 키 큰다고 하잖아 절대 아니에요 한 번도 못 꿔 봤어? 근데 확실히 지성은 안 꾸더라 아 그래? 어? 괜찮아 괜찮아 너 공감하는구나 엠파시 중요해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세계관 서로 공감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런 거 있어? 자라가 갑자기 넘어졌는데 세상이 확 뒤집어져서 깨있는 느낌 너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난 날아가는 꿈일 것 같아 오케이 나도 날아가는 꿈 자주 꿨어 난 맨날 괴물에 쫓기는 거 보니까 나는 진짜 필사적으로 나는 맞아 맞아 나는 그런 꿈 꿨어 가는데 걸어가는 꿈 축하해 박수 대박이지 좀 더 걸어갈래? 대박이지 나한테는 안 물어봐주네 뭐야 나는 시작할 때 꾸내기에서 진짜 그 자 다음 꾸이 경진이 얘기 들어 카메라 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뭐지? 진짜 그 꿈인 줄 알았어 나 꿈 나 꿈 이게 자는 꿈 많고 그 꿈이잖아 커서 못 할 것 같아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흘러나가야 해 그러니까 드림에 관한 거니까 뭐 상관없지 나는 어렸을 때 꿈이 진짜 많았어 내 인생 최초의 꿈은 기억에 있는 꿈은 첫 번째가 가수 가수 가수? 그게 한 4살쯤 4살쯤 죽고 싶어 4살쯤 4살쯤 가수가 꿈이었고 그다음에 한 6살, 7살쯤에 피아노를 배우면서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가 꿈이었고 그다음에 한 한 10살쯤, 9살쯤에 축구를 시작했어 축구 선수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가 초등학교 한 한 5, 6학년 때는 방송국 PD가 꿈이었고 오 그냥 계속 감각해 방송국 PD를 꿈꾸고 있는데 가수가 됐어 그래도 첫 번째 꿈이 이러네 그렇지, 첫 번째 꿈이 이러네 진짜 내 살 때는 내 살 때는 꿈이 뭐 아 그렇지 쫙쫙쫙 올라가지 내 살 때는 엄마가 노래를 못 부르겠어 시끄러워 자 그럼 다음 주제 그래 좋아 서훈 빠른 진행 좋아 옆사람 칭찬하기 다음 패스 오케이 제마 되게 이거 하면서 재밌지 않나? 나 내 옆사람은 시즌이니까 화내면서 칭찬할 수도 있어 그래 진호야 자 그럼 나 풀게 이런 건 또 BGM 틀어주고 해야 되거든 BGM 섹스 그거야 그거 환상적인 BGM이 있어 옆사람 칭찬 옆사람 칭찬 야야야야 뭐 우린 뭐 이제 헤어지나요 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모닥불이 타닥타닥 네 우리 제 말이에요 바다 소리가 바다 소리가 별 별들이 이렇게 전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파도가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못 있었어 항상 모든 일 그냥 네 칭찬이에요 항상 모든 일에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굉장히 따끔한 잔소리도 해줄 줄 아 아주 그런 멋있는 친구야 무엇보다 제노의 가장 큰 장점은 불씨가 커졌다 집중이 이거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얘기야 제일 중요한 장점은 방에 컴퓨터가 있다 장점이 연기 연기 일단 그럼 나도 재민이한테 하면 되네 재민이한테 하면 돼 무박불 눈 연기 한번 우리 칭찬 진지하게 한번 들어봐 자기 파트 때만 퓨지 못해 틀고 싶은데 알아서 틀어 일단 재민이는 내가 불러줄까? 그래 볼륨 1로 볼륨 1로 이거 어렵거든 볼륨 1로 부르기 진짜 어렵거든 재민이는 일단 텐션이 좋아 그래 그래 약간 저세상 갔다 오긴 하지만 텐션이 좋고 조금 높아서 집중해 집중해 띠 하고 이제 띠 띠 띠 뭐야 이게 이었어요 칭찬 이었어요 칭찬 칭찬 뭐야 이게 그리고 재민이 기계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아 그렇지 맨날 우리가 뭐 고쳐다가 좋아서 고쳐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잘생겼고 오늘은 좀 앵무새 같고 나보단 재밌어 나보단 재밌어 성공했다 나는 재민이 저 머리를 보고 든 생각에 저 브릿지 부분만 이렇게 모아서 뜯어보고 어떻게 친 거 같아 어떻게 찐 거 같아 아니 뜯킬 거 같아 어떻게 그런지 나면 가짜 어떻게 그런지 나면 오케이 사진 나면 이제 재민이가 런쥔이한테 뭐야 일단 런쥔이 같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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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맞추고 오케이 오케이 뭐하냐고 진짜 하고 재민이 마운트에서 끊기면 안 되지 그래 일단 우리 런쥔이는 잘생겼어 어? 물음은 뭐야 물음은 뭐야 나 상관 순간 머리에 봐봐 런쥔이는 감수성이 풍부해 그렇지 뚝뚝 떨어지지 히트에 두푸나 아니 노래하는 사람 여기 안 풍부한 사람 있잖아 눈물이 거의 살아 사망 아니야 쟤는 눈물이 많아 화날 때 눈물이 많지 쟤는 약간 화날 때 눈물이 나 눈물 나는 사이로 쟤는 약간 눈물이 나 어? 미안해 대단 감수성 풍부하고 그리고 런쥔이는 싫은 척 하면서 다 잘해줘 나한테 싫은 척만 하네 그리고 런쥔이는 그리고 런쥔이는 구별은 할 줄 알겠어 중국 요리를 잘해 그렇지 중국 너는 한국 요리를 잘해 아니 그냥 단 요리 그냥 단 요리 나 요리 다 잘하고 휘저기 휘저기 그 다음 그리고 런쥔이는 없으면 패스 패스 오케이 네 오블벌이네 한참 착수 제대로 받았고요 자 내일까지 우리 시즈니분들은 일단 가는 거야 하나같이 너무 귀엽고 착하시고 우리의 모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사랑해 주시라 다 항상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주시는 그런 우리의 무리만 언제 나는게 있어 주시고 그렇죠 인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시즈니 여러분들이 해찬이를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 되니까요 해시태그 풀썬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해시태그 풀썬 챌린지에서 올려주시면 제가 기회가 되는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분께는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찬이 바로바로 올라오네요 우리 해찬이 곰돌이 네 저의 징착 해찬이는 귀여워 해찬이는 예뻐 일단 다리 2매다 해찬이는 귀여움도 놀이를 잘하고 2매다 우리 동혁이는요 우리 해찬이 우주 최고 귀요미지 동혁이가 잘생겼다 목소리 꾀꼬리 멋졌겠다 해찬이는 그냥 귀여워 해찬이 사랑스러워 이걸 내가 입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저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읽어줄게 해찬이 노래 잘해 우리 해찬이는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좀 그렇게 목소리 꾀꼬리같이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워 해찬이 칭찬하려면 606년 걸리는데 괜찮아? 괜찮아 해찬이 천자야 해찬이 비율 다 비득 해찬이 무대 천재 그냥 천재 다리 위에다 춤선 짱 다리 너무 길어 해찬이 까불이 그러면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해찬이 바보야 진짜 있어 이건 진짜 충격하니까 노래 잘해 해찬이 쪼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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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거 같아 동글동글 그래 이것이 동글동글 귀여워 이해찬 Don't need your love 불러줘 I don't need your love 잽지도 넘쳐 무대 천재 이동혁 자 거기까지 해야지 휴식? 어 다음에 휴식에 관해서 TMI를 한 번 자 그 다음은 이제 휴식에 관한 TMI를 해볼 건데요 네 우리 이제 시간이 꽤 오래 지났어요 아 9시예요 9시인가요? 네 휴식 TMI를 하나씩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여방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런쥔이 부터 휴식 TMI가 휴식 그냥 휴식 하면서 있었던 TMI가 뭐 재밌네 제주도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진짜 예뻤어 제주도는 뭔데 진짜? 제주도에도 무도가 있는데 대노 씨 위험해요 네 제주도에도 무도가 있는데 무도가 진짜 소성 소성 맞아 소성 맞아 소처럼 생겼어 뭐 우도에서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는 열정 좋아 에너지 좋아 어 죄송합니다 응 정말 좋아 우도에서 뭐 했어? 받아보고 응 소고기는 안 먹었어? 소고기는 안 먹고 흑돼지 먹을 거예요 진짜 맛있어 흑돼지 그 젓갈에다가 진짜 맛있어 배고파 감독 먹었어 생각나게 감독을 어떻게 먹어 제빈이 타임 저의 휴식이요? 저의 요즘 휴식이라면 기계죠 기계 시즈니가 아니었어요? 어? 아니 지금 저 개인만의 휴식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난 그 멘트를 물론 시즈니 여러분들은 어디서든 그냥 시즈니 여러분들 짱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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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네 다들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한거죠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한거죠 그래서 내가 휴식 타임 때 우리 시즈니 분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가 무엇을 하냐 무엇을 아시냐 무엇을 아시죠? 요즘 우리 드림미드를 찍어서 아유 그렇죠 포토스 공부를 해가지고 아유 그렇죠 또 그걸 또 예쁘게 해가지고 제가 또 올려보려고 또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직게인 사진들이 봤는데 네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눈이 제대로 뜬 사진들이 다 꼭 시즌을 하는데 여러분들 전 자연스러운 사진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전 절대 각자 핀 그런 걸 찍지 않아요 아 오케이 그냥 문 바로 여기 딱 찍었을 때 그게 자연스러워 시즈니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 한번 올려줘봐 제가 그래서 요즘 기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만의 휴식은 요즘 뭐 기계를 모으는 거랑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우 좋아 저는 휴식할 때 잠을 자는 걸 되게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노는 무려 24시간 동안 잘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마음먹고 그렇게 하면 돼요 열심히 자면 잘 수 있는데 항상 방에 꾼이 있어요 네 그 이름은 바로 박지성 씨 박지성 아니 꼭 한 번씩 문을 계속 열어요 아 맞아 맞아 왜냐면 제노방에 컴퓨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늦은 시간 아니 그러니까 늦은 시간도 아니야? 한 보통 휴일이면 좀 늦게 일어나고 싶고 하잖아 맞아 진짜 그치 근데 막 12시 이럴 때 문은 딱 열어 그럼 나는 깨지 그럼 여기서 잠을 자는 페이스를 잇는 거지 왜냐면 지성이가 어리잖아 그래서 아침에 일찍 깨 일찍 깨서 나와서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심심해 그래서 형들을 깨우고 싶은데 깨우기 미안하니까 자연스럽게 형들이 깨웠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살짝 깨우고 그리고 자기가 햄버거 먹고 싶은데 또 혼자 시키기 싫어서 그렇지 굳이 자는 우리를 깨워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형 햄버거 먹을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동의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아니 나도 동의했는데 내가 며칠 전에 드림 숙소에서 잤잖아 근데 그날 연습이 너무 많지 않아 8시에 시작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날 지성이랑 같이 새벽 5시에 잤어 새벽 5시에 자서 그냥 막 게임하고 놀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새벽 5시에 잤어 그때 이제 도저히 이게 몽롱한 거야 너무 졸려서 그래서 쭉 잤어 자고 나는 정말 내일은 눈뜸에 일어나야겠다 그냥 5시에 자면 12시간 지나도 5시거든 그래서 쭉 잤지 근데 한 한 5시쯤 돼서 지성이가 나를 막 깨워 형 피자 먹을래야 심지어 희찬이 피자 싫어하잖아 심지어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 피자 많이도 못 먹어 형 피자 먹을래야? 아 웃겨요 아 아닌 것 같아 지성아 하고 보냈어 어 근데 정말 센스 있게 문을 열고 가야 돼 티비 볼륨을 그렇게 크게 아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 맞아 그래 바로 그 10미터도 않는 거리에서 전화를 했어 근데 그 민재형 온 줄 알아? 우리 방은 오늘 아주 잘 나가 자기가 자야 되니까 그치 내 방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방에 갈 때는 문을 잘 닫는데 다른 사람 방에 갈 때는 문을 안 닫는 거 맞아 신기하긴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 페이스가 나도 깨져가지고 2시간을 더 잤어 2시간만 더 잤어 페이스가 깨졌는데 그냥 14시간 잤어 근데 우리 생각보다 숙소에서 전화 많이 한다 서로한테 나도 방에 어제 방에 왔는데 갑자기 런쥔이가 전화가 오는데 야 보일러 켰어? 제 방에 보일러 그 뭐지 뭐 리모컬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보일러 켰어? 아니 안 켰는데 방바닥이 뜨거워 이제 완전 따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제노가 또 실수를 켰나 해가지고 전화했더니 제노가 왜 오일러 켰니? 이랬는데 엄청 엄청 싫어하더라고 런쥔이가 전화 제일 많이 하잖아 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뭐 해? 지성아 지성아 불 좀 꺼줘 이건 뭘 했어 이거? 그래서 지성이는 불 오일을 켜고 봐 지성 스타일처럼 이제 토크 어느 정도 했으니까 우리 한번 위붐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볼까요? 오케이 각자 생각하는 위붐에서 가장 기대되는 파트들 붐 런쥔 나는 그 사빈? 아니 위붐, 앨범 전체에서 꼭 붐이 아니어도 돼 일단 그 앨범에 있는 그 노래들 있잖아요 그 노래 순서도 그렇고 다 에이미가 있어요 다 하나의 스토리가 돼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가사들도 멤버들도 되게 잘 써가지고 진짜 듣는데도 너무 좋아 작사의 제노와 저와 지성이와 나 나 0.1 런쥔이 살짝 아이디어를 를 해서 저희가 그 참여한 곡들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끝 끝 재민이 나 재민이 위붐에 대해서 위붐은 일단 우리 CJ 여러분들이 이거 어떤 텐션일까?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곡이에요 왜냐하면 이 위 붐 아니 아니야 아니야 붐이란 곡도 정말 좋지만 그 안에 있는 아우 스럽고 있네요 예아 이게 오늘 아저씨들이야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이게 스무살 아제들 여러분들 이게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드림의 의미가 뭐예요? 드림의 의미냐? 꿈과 희망을 드리는 그런 드림이 드립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딱 수록곡들을 딱 들어보면 차례차례 딱 들을수록 에너지가 이렇게 5%, 50%, 85%, 100%까지 충전이 되는 그런 트랙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앨범에서는 제가 싫어하는 곡이 1도 아니 그러니까 원래 싫어하시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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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는 게 내가 밝혀줘서 왜냐면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하잖아 그래서 뭐지 이건? 그래서 그래서 이거 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싫어하는 곡보다는 이게 원래는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따지면 그래도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이렇게 스무살을 다 알고 그런 게 없이 다 좋아요 이거는 하 괜히 말했어 그리고 특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곡 또 하나 있죠 강하다 조용히하라 정말 야 진짜 해찬 해찬이 안 들어오지 강한 걸 그냥 막 강한 거야 막 수십 대 여러분들 해찬이는 내일 VF부터 아마도 못 보이실 것 같고 방금 속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VF 금지령이 내려지는 데는... 한 단어로 들어올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사실 약간 저는 이번에 앨범을 쭉 들어보면서 느낀 게 기존에 들었던 우리 앨범의 그런 우리만의 그런 영양이나 이런 느낌이랑 이런 바이브가 솔직히 나잖아 그치 영양 비타민C도 있고 비타민D도 있고 약간 이거 말해야 돼 약간 10대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뭔가인데 야야야야야 그게 뭐지? 근데 확실히 진짜 이거는 좋아 이거는 가야지 뭘? 어딜? 어디든 가야지 그치? 어디든 가야지 어디든 가야지 그럼 이제 가볼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10월 26일에 왜 아무도 왜 7월... 그리고 오늘 계속 이제 티저가 나가잖아요 맞아요 오늘부터인지... 오늘 아침에 맞아, 기사 떴고 기사 떴고 그 다음에... 티저 스케일 이번에는... 그러니까 또 떠요 이번에는 재민이랑 저랑 떴고 또 내일은 또 누가 떴지 기대해 떴어? 떴어? 응 이거 긁는 거 나와 너 왜 잘 가? 떴어? 뭐 그래? 티저 떴어? 공카드 그래? 떴어? 가파물 되게 와, 절용 너 절용? 그래서 조심히 보내주려고 그랬지 떴어? 그니까 그 티저가 떴냐고 네 무슨 소리야 그니까 메이크업을 떴냐고 메이크업 떴냐고 네 저희는 또 이제 연습을 하러 가야 합니다 또 스페셜한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공주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완전 잘잘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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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